This is the first time Ceremony One two three 이게 들어간대요. 어떤 줄 알고 ぞ아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5, 6, 3 이것은 결승전의 우물대 세리머니 시원하게 또 끝났다는데 느낌만 나는 게 없지? 나 중간에 재능이 안 웃기는데? 왜 웃기지 마? 닝배우 화장실 혹시 다녀올 수 있어요? 이거 너무 못바라고 해가지고 손톱으로 따라란 따라란 빰 빠바밤 투, 쓰리, 포 좀 더 등질 수 있어? 둘만? 쑥스러워 진짜 부끄러워 음악 틀고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넷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규가 그냥 셀터로 바뀌었다고 하죠? 그냥 여기서 혼자서 다른 동작 하고 있는건데 이거 점프시킬까? 이건 너무 안좋을 것 같은데? 따라란 따라란 오케이, 오케이 따라란 낚시하는 것처럼 낚시해 끝났어 여러분 시원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, 천천히 이거 약간 조금만 넓게 해주세요, 여러분 이거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자, 그 다음에 이동하신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서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다운이에요 빠바밤쿵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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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쿵 빠밤쿵요 빰 근데 이게 세기수 세기수 세기랑은 잘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간 이거 세 마로 다 수치만 더 높이잖아요 빠밤 빠밤 그렇지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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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당수 이게 다 경험이야 대회했지? 나름 뭐라고? 저희가 골든디스크에 들어왔습니다. 캐럿들이 없어서 현장에 직접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거든요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. 디너 보름색 머리 했어요. 부른색 아니고 보라색이에요. 아 보라.. 미안해.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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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넣고 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호시랑 뒤에 그 분 연습실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. 화면 속에서 옆에서 멋있다고 얘기 많이 했어요. 입으로 일찍 우고 아니면 끊어요. 호에 연습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.. 내가 고프네. 뭐 먹냐? 제가 평상시에 보시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뭐 칼도 들고 다니고 다양한 걸 들고 다니는데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너무 좋은 걸 발견해서 당분간은 이거를 좀 들고 다닐까 생각드립니다. 지금 여기 멍 들어서 지금 목에 멍 든 거 보여요? 이렇게? 목까지 멍 들었어요. 이게 딱 지금 사랑니 뽑은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정환이가 사랑니를 뽑아서 살짝 부었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 저랑 댄서 누나 덩호도 있어서 조금만 더 그런 뭔가 독을 삼키고 라는 이미지를 편하게 하고 싶어서 렌즈랑 아이라인 좀 진하게 했습니다. 렌즈랑 아이라인 좀 이따가 그렇습니다. 피어리스 사전 녹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캐럿 분들에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 무대이기 때문에 캐럿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뭘 준비했죠, 우지 씨? 저요? 저는 뭐 안 했어요. 좋은 상을 받으면서 2021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캐럿들에게도 좋은 응원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최근에 그거 봤어요. 골든디스크에서 우리 신인상 받았을 때 저희가 또 이제 아낀다와 만세를 믹스해서 무대를 하고 그땐 또 그랬는데 신인의 패기가 또 느껴지면서 풋풋했죠. 또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6년 동안 골든디스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면서도 오늘 무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네. 누구세요? 궁금하나요? 블루디스크! 기대! 사랑아! 기대! 기대! 여기까지 나가면 돼요. 너 혼자 블루디스크! 기대! 골디 개근상 줘야 돼요. 여기서 신인상은 너무 받고 싶어서 오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벌써 본상을 몇 년째 받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잘해서 조금 더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오늘 무대가 제일 많이 봉 드리고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는 고생하신 무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간만에 콘서트 하는 느낌으로 시장식 준비한 것 같아서 좋아요. 오늘은 라이브를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워낙 춤이 너무 역동적이어서 오늘은 라이브를 잘하려고 워낙 춤이 너무 역동적이어서 아니지? 팔로우 미 아쉬운데? 아쉬운데? 또 확실하게 팔로우 미 아닌데? 이거 하고서 이게 없는데? 여기까지 있지 않아? 네 맞아요 거기까지 있어요. 네 여기까지 있어? 빵빵빵빵 여기까지는 안 했어 이제. 아니지?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쉬운 더 힙하게 해줘 여기 휴파레가 아니야. 너무 귀여워요. 아니 이것만 안 타면 돼. 이때 너무 멋있어. 갑자기 혼자! 너무 멋있어. 아니 발톱! 좋아 좋아. 발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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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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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아! 항상 무대 하면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모든 무대가. 지금 명호하고 있어요. 아까 얘기하는 거. 기대하는 거. 호시 아까도 굉장히 멋있었어요. 모니터 열심히 하고 있는 호시. 호시야! 감사합니다. 이거 멋있어.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아니 왜냐면 평생 그렇지. 헤롤랜드 때 그때도 한 명 한 명씩 서로 하는 거 있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거 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네. 맞아 맞아. 아쉬워 아쉬워. 아니야 내가 멋있어. 둥 둥 둥 둥 둥 둥! 아니 나 이렇게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. 근데 머리카락 딱 하나. 그냥 낡은 거. 이거 진짜 잘 만든 거 같아. 아 진짜? 나 뒷모습만 봐도 멋있어. 점프! 오 잘 뛰었다. 꿀 뻔했어. 나 혼자 봤고 일단 놀임받았어. 민규 나한테 그런 거야. 옆에다 앉혀있어도 되겠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재미있었어. 약간 랩랑 연말 무대 중에 제일 진짜 탑 탑원. 도겸이가 보면 탑원. 너무 재미있었어. 오늘 녹화한 걸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너무 재미있어. 너무 재미있어. 내가 편곡이 좋으니까 너무 재미있었어. 편곡이 좋으니까 재밌어. 하는데 내가 재밌어. 재밌잖아. 이게 무대잖아. 이게 무대잖아. 잘하잖아. 이게 무대잖아. 렛츠다이! 쌤팀! 안녕하세요 쌤팀입니다!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저희가 가운 척트에서 올해의 가수상 네 올해의 가수상 앨범 부문 3쿼터 3쿼터 행가래로 네! 올해의 가수상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운 척트 어워즈에서 저희가 올해의 가수상을 저희가 저번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받을 수 있어서 올해도 기쁨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우리 캐럿들 캐럿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좀 가운 척트에서 선물을 보냈어요. 역시 네 저희 아직 아무도 못 봤잖아요. 네 한번 열어볼까요?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.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. 진짜 궁금해요. 나도 빨리 열어봅시다. 엽니다. 진짜요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와! 와! 현지로 같이 왔어요. 이게 뭔데? 아 캐럿 보석. 읽어볼래요? 네. 투 세븐틴. 보석처럼 빛나는 세븐틴. 언제나 캐럿과 함께하길 바라는 말로 보석 관지를 준비했어요. 세븐틴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가운 척트. 뱅킹 가운 척트. 13개 아니에요? 13개지. 그치. 아 진짜? 뭔가 갑자기 감회가 새로운데 저희가 데뷔 초 때 월드로 피상을 갔고 맞아 맞아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짜 올해의 가수장을 방문하는 게 참 너무나도 부진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운을 생각하면 저희가 진짜 숨이 막 턱 끝까지 찰 때까지 매번 무대를 할 때 기억이 또 나는데 하루빨리 또 무대에 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. 내년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네. 세븐틴. 감사합니다. 케라티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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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